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문사관 조용중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어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0도, 대구 1도, 부산 5도로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분포이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 대구 13도, 부산 14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에는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강수에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락권과 경남 서부 및 제주도의 비가 시작되었다가 밤에 경북권 남부 및 그 밖의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높은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늦은 밤에는 수도권 남부와 충북 북부 및 강원 남부 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그리고 충북과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모레 오전부터 다시 비나 눈이 강화되어 확대되었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경남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에는 5에서 10mm,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산지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2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게 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모레 오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